전주교 서울대교구 3호국과 함께하는 성경통독과정 여러분과 유딧기에 관해 살펴볼 김광두 고수마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 유딧기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라틴어로는 리베르 유디트, 영어로는 북 오브 유딧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기라는 단어를 써서 유딧기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딧은 이 책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토비기, 에스테르기와 함께 주인공의 이름이 그대로 책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유딧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심인물이 유디트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좀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에스테르기와 함께 아름답고 용감한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1613년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파노 알로리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유딧인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든 유딧인데 참 예쁘죠. 본문에 유딧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습이 무척 어여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가들이 유딧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딧기는 히브리어 본문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게 될 에스테르기는 일부라도 히브리어 본문이 전해지는데 반해서 유딧기는 70인역에 있는 히라버 본문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 바람에 우리 천주교와 정교회에서는 제2경전으로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지만 유다교나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유리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글을 썼을까를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원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약간 적어도 이제 히브리어, 샘족 언어로 적어졌고 히브리어로 저술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역의 히라버 본문에 이게 번역투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은 성서학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파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마는 이 히라버 본문 자체가 히브리어의 문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표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번역뿐이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특유의 문체도 그러하지만 유리키에 표현된 신심이나 사상을 보건대 유리키의 저자는 유다에 살던 초기 바리사에게 유다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드러나는 신심이나 사상이 바리사이파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마 조자는 종교와 율법과 성전에 관련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인 동포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유다, 유딧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인들에게 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다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유딧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쓴다면 이렇게 쓰게 되고요. 같은 단어에서 어미만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유딧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 여자라고 하는 유다인 여성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말에 여성형 어미가 붙어서 유다인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유다인 동포들에게 어떤 격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유딧기는 작중연대를 살펴볼 수 있는 만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라고 작중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 바빌로니아 임금의 임금이죠.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즉위를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니네베는 네부카드네자르가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음 니네베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등장하기 전인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의 잔당이 이때 신 바빌로니아에게 밀려서 하란으로 수도를 옮기기는 했지만 이미 기원전 609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아직 즉위하기 전에 아시리아는 망한다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를 아시리아 임금으로 잘못 적은 유디서는 어쩌면 네부카드네자르가 과거의 강대국의 엄청난 임금이라는 것은 들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였더라 라고 할 정도로 후대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에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디기는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거의 강력한 적국의 이름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의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강력한 적국의 이름, 임금의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연대는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이라고 해서 기원전 593년이라고 치고 그냥 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다 치고 이 저술연대는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유디스기에서 저술연대를 추정할 만한 표현은 이 부분입니다. 유디키 6장 2절에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다니엘 예언서에서 시리아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두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임금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만스레 자신을 들어 높이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고 여결본더러 신들의 하느님을 두고 끔찍한 말까지 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한 부분인데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유다교 미드라시에는 유디키와 비슷한 설화들이 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한우카 축제, 수복한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마카베오가 안티오코스 4세에 맞서서 승리한 기원전 164년 이후의 어떤 시점에서 성전을 이교도들의 더럽혀짐에서 정화해낸 그래서 한우카 축제의 기원이 되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성전을 회복한 이 164년 이후에 아마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어로 작성된 글이 70인역 성경에 번역되어서 실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0인역 성경 번역이 완료된 기원전 2세기경 그 이전에 완성되어서 번역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리아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리아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에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틀렸다. 시리아하고 이름이 비슷하게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서를 보도록 하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딧기의 이야기는 니네베에서 시작하기는 합니다. 이제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떻게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쪽은 좀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딧기의 무대가 되고 유딧이 활약하게 되는 성업은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베툴리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죠. 유딧기의 본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다 산하 지방의 어떤 군사적 요충지 성업인 베툴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성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유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길목이 겨우 두 사람이 지날 정도로 좁아서 올라오는 자들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목을 딱 막으면 땅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베툴리아라고 하는 성업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지명은 오직 유딧기에만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툴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어딘가를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텔 베텔과 비슷하게 지은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베트 앞쪽에 있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을 베텔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지은 마을이다라고 하면 베툴리아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느님의 집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딧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홀로페르네스의 수급을 베어 돌아온 유디시 한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처부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읽어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툴리아 사람들은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식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말라 죽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항복하자라는 백성들의 말에 백성의 지도자인 우찌아는 닷새만 더 견디자라면서 그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그들이 말대로 하겠다라면서 하느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고 맙니다. 이 말을 듣고 유딧이 나서게 되죠. 유딧기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념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이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신원계획을 헤아릴 수 없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더라도 인간 쪽에서 하느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된다. 라고 유딧의 입을 빌려서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에스텔기와 함께 용감한 여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백성을 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무력을 자랑하는 남성 장수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게다가 그 가운데서도 더 약자에 해당하는 과부였던 유딧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큰 일을 해내심으로써 하느님 구원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톨리아의 지도자들은 유딧이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자 유대세계에 주님께서 저수동굴들이 가득차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여자가 할 일이 기도하는 것 그 정도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딧기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균형 잡힌 해석을 보여줍니다. 남녀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는 당대의 과부장적인 전통과 간습을 유딧은 과감하게 넘어섭니다. 8장 8절에는 유딧에 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의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 보통 이런 평판을 들으려면 정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유딧은 율법에서 규정한 역역혼법 그러니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남편과 사별하면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남편의 후손을 보게 해야 한다는 그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올바로 경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고통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고통과 시련을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서 여겼는데요. 유딧에서는 당신 백성을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리는 하느님의 시험이자 자비의 또 다른 표지로 이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딧기는 이러한 시험 앞에서 그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딧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주제들을 전해주고 있는가 글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딧기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증 오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역사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교훈을 주려는 종교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역사의 어떤 엄밀한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체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주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딧기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딧기는 하느님의 초월성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등에 빠져서 하느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백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는 하느님이시기에 시리아나 주변 강대국들의 핍박과 박해의 굴하지 말고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동요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학원책에 따르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쳐야 할 텐데요.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작품을 표현한 그림들과 또 그 해석들이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미술 작품 속 유딧을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이 그것도 과부가 하느님께 대한 깊은 믿음으로 적정의 목을 베고 백성을 구한 이야기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해당한 남성의 머리를 들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아까 유딧에 대해서 처음 배열할 때 나왔던 크리스토파노 알로리의 그림 전체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구도예요. 이렇게 해서 남성의 목, 적장의 목,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때 시종도 같이 갔다 했기 때문에 시종도 이렇게 보통 등장을 하죠. 자, 목을 베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들도 있어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유딧을 더 가려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보면은 피가 틀까 봐 좀 거리를 두고 이러고 있어요. 저 자세로 과연 뭐이나 뵐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정도입니다. 칼이 매우 날카로운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반면에 당대의 여류화가였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보다 억센 모습으로 유딧을 표현합니다. 이 젠틸레스키의 경우는 이 주제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좀 더 뒤에 보면은 후대에 같은 구도인데 피가 더 좀 세게 튀고 있다던가 그리고 거사를 마치고 한여와 빠져나가는 장면이라던가 또 그 직전에 이제 땅에 떨어진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담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젠틸레스키 그림이 좀 더 리얼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 적진에 들어가서 조심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젠틸레스키의 유딧은 화가 본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젠틸레스키가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그린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닮았습니다. 젠틸레스키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화가이자 스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유딧을 그릴 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투영해서 그렸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이 홀로페르네스의 얼굴에 그 성폭행 가해자의 얼굴을 집어넣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목을 베는 유딧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딧은 어떤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들면 믿음의 모범이고 구국의 영웅인데 이게 또 세월이 또 지나다 보면 어떤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로 보다 이제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남자를 파멸시킨 요부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표현한 그림들 가운데서 좀 민망한 것들 좀 있어요. 그래서 민망해서 동판화로 이렇게 흑백으로 된 걸로 하는데 이 그림은 한스 제발트 베함이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의 벗고 있고 목을 벤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놀랐던 것은 다음 그림입니다. 많이 보신 적 있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인데 사실 그냥 보면서 이 작품이 유딧을 표현한 것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도 절반만 나와서 자세히 안 보면 저게 사람 머린지 어쩐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되게 금박으로 화려하게 표현된 것들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런데 위에 잘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유딧 앤 홀로페르네스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유딧이 뭔가 되게 황홀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역시 그 좀 요부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담은 그림인 거죠. 그리고 작가는 또 다른 유딧 이야기의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을 보시면 유디투라고 되어 있고 가로열고 살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를 들고 있는 여성 하면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던 그 살로매가 또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뭐 역사적 고증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해 놓고서도 다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에게서 큰 일을 해내신다라는 그 교훈인 것이죠.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유디퀴를 또 함께 본격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